이게 설림보전이라고 이런 책이 있는 게 아니고 성철수님이 도노돈수 즉각 견성해서 붙여주는 데 도움되는 최고 경전들을 모아서 한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육조당경, 도노입도요문론, 전신보벼, 신신명증도가 그리고 선교결, 서산대사 선교결, 도노돈수 요결이죠 여기 사명대사한테 보낸 서산대사의 글인데 거기에도 도노돈수 화도 하나 터지면 바로 붙여다 그냥 그 얘기들만 다 모아 놓은 거예요 그 관련된 교과서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불교의 핵심 경전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오로지 저희 홍범 14조로 보면 벚꽁만 있죠 구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육바람일은 무시하고 저희 항상 주장하는 아공 있고 벚꽁 있으면 구공까지 가야 여기까지 가야 일지죠 벚꽁까지 가면 일주, 아공까지 하면 아라한 이게 딱 공식입니다 어제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분명히 아시면 불교적인 얘기인데요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 참 쉬워요 이해가 기독교적으로 하면 아공, 벚꽁 이 정도가 칭의 정도밖에 안 되고 구공해야 성화죠 그래서 아주 이제 영화 이런 거는 에너지체 만드는 얘기니까 불교로 치면 한 이지는 돼야 일지까지 다 마무리 짓고 이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전에 에너지체 만들 수도 있어요 에너지체는 그런데 지금 이지의 에너지체라는 건요 일지가 단단히 굳어진 게 이지예요 육바람일을 최우선시하는 경지가 일지라면 그런 삶이 또 단단히 굳어져서 땅처럼 굳어진 경지가 이지예요 그때쯤에 그때쯤에 이 차카라 각성된 에너지체가 빛을 바랍니다 그 전에 에너지체 얻으신 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이 애고가 아직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적으로 볼 땐 제대로 된 에너지체라고 안 보는 거예요 기운은 모였지만 영혼이 각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 쳐주고 기독교에서 이 영화 불교에서 이 의성심 만든다 이런 자리가 이제 한 이지는 가야 금강신 만든다 하는 게 그때는 돼야 에너지도 원만하게 차크라도 다 열리고 정신은 정신대로 청정광명이 좀 밝아지고 그때쯤 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영화 하면 딱 맞거든요 레벨이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공부하시면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건 차체하고 지금 요거 요거 하나씩 잘 닦아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불교는 오로지 이겁니다 벚궁 아공은 요 안에 녹아 있죠 사실은 벚궁 아는 양반 요거를 명확히 깨뚫었다면 그 전 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단계적으로 공부하려면 요거 공부한 다음에 요거 공부하는 게 순서에 맞고요 나 구공을 다 알아 그러면 아공 벚궁도 다 아시는 거예요 아공 벚궁은 모르는데 구공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난 육바라밀 잘 알아 일반인이 육바라밀 나 보니까요 육바라밀 다 내 마음이 딱 이래 이렇게 사는 게 맞지 그런다고 그런데 아공 벚궁 아시나요 그럼 몰라요 그러면 구공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육바라밀에 대해 부분적으로 인가하신 거지 구공이 지닌 의미는 우주에 있는 공에 육바라밀이 진리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는 건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온 우주가 육바라밀로 꿰뚫어 보여져야 돼요 육바라밀만 하면 온 우주가 문제가 다 풀려 동양인들이 음양오행으로 우주만물을 다 이해했듯이 육바라밀로 우주만물을 똑같이 다 이해하면 구공입니다 그래서 예전 선비들은 구공의 달인들이에요 불교보다 선비들 중에 고단자가 조선시대 때 많이 나온 이유가요 구공만 연구하니까요 거기는 구공을 바로 들어가니까 아공 벚궁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구공 안에 구공을 이해해버립니다 천지만물이 음양오행의 작용인데 음양오행의 정수가 태극이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유교 논리가 내 마음 안에 태극이 우주만물을 만든 그 태극이에요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내 희노애락으로 그 태극이 온전히 발현되면 천지가 제자리 찾고 만물이 다 길러져요 이게 중용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꿰뚫어본 선비들은 아공 복궁 구공은 이미 다 소화된 양반이죠 그래서 면허 선생님 같은 분이 제가 유튜브에 올렸더니 조회수 꽤 많이 나오던데요 선비 강의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히트친 것 같은데 그게 우주가 내 마음밖에 아니다 그런 내용 선비들도 다 알아요 내 마음 밖에 만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다 내 마음과 관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만 이미지로 잘 경영하면 된다 그럼 천지 만물의 이로움을 준다 이게 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한 화엄경 초발신 공덕풍 강의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뒤에 가면 일지보살은 천지를 자기 마음으로 알고 온 우주를 시방세계를 육바라밀로 바로잡을 수 있다 이게 일지보살의 핵심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꿰뚫은 양반이 유교에서도 이제 군자 소리 듣죠 율곡이니 퇴계니 하는 이런 큰 선비들이 다 이 공부해 가지고 나왔다는 이거 이해 못 한 분들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완전히 삽질한 걸로 알아요 성리학이라는 이상한 후진적인 학문을 들여와서 이 나라가 근대화도 못하고 망했다 그런데 조선 말까지 선비들 마인드는 구시대적인 부분 고리타분한 부분은 반성하는 게 맞는데 이 철학에서 자명함을 얻은 선비들의 입장은 지금 서양 문명의 물질명은 발전했지만 저 100년 못 가서 분명히 자빠진다 그때는 이니에지를 우리 성리학에서 다시 찾게 될 날이 올 거다 이런 예언까지도 글로 써놓은 게 다 있으니 자부하죠 얼마 안 가서 다시 다 찾을 거 왜? 이니에지 없이는 사람은 못 산다 물질명이 좀 낙후돼도 살 수는 있는데 이니에지가 있으면 물질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니에지가 없으면 못 사니까 반드시 찾게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펴세요 그런 근거는 이런 학문에서 오는 거죠 아니 육바람의 보살도 똑같죠 구공까지 깨달은 보살은 천지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분 심사를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게 뭐 이거 이게 인류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 이게 해결할 것 같다 뭐라고 해도요 이분은 공산주의가 해결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데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분은 알아요 육바람일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 인류를 포함한 온 우주 중생은 육바람일로만 굴러간다 다 이렇게 이걸로 우리가 경영이 된다 제가 이제 막 십자가로 설명도 하고 어떤 식으로 그리건 이 우주 진리가 동서남북에 있는 것처럼 육바람일의 진리가 우주를 경영하는 기본 원리다 그러니까 불교도 이 십자가 이렇게 막 그려놓죠 이렇게 만자로 해가지고 막 하지 않나요 이거 맞나요? 맞죠? 잘못하면 나치가 되니까 조심스러웠어요 나치도 원래 다 우주 진리를 갖다가 이상하게 써버려서 이제 안 좋은 문양이 돼버렸어요 원래 상생상극 그냥 다 우주 진리인데 그래서 이 이런 진리를 이제 온몸으로 채득한 선비인데 근데 우리가 아는 지금 절에서 견성했던 도인들은 구공을 사실 모릅니다 법공까지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문답들이 다 그 1700공안인이 하는 게 다 결국은 참나 아는가? 그리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걸 아는가? 이것밖에 안 물어봅니다 그 이상이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지만 고수들이 구공까지 깨달은 고수가 던지는 화두도 제가 볼 때는 간혹 있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법공까지만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려면요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학당에 오셔서 구공 얻으시면 좋은데 구공의 기초는 법공이거든요 법공은 뭐냐? 참나깨나 참나각성 해가지고 이게 기독교로는 칭의죠 성령을 만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늘 현존한다는 걸 자각하고 매사에 성령의 현존을 자각하고 성령은 언제나 내 안에 존재한다는 그 지혜 그건 아공에서도 얻을 수 있는 지혜 코지혜 그 다음 구체적으로 법공의 지혜가 오니까 5번, 6번이 법공의 지혜예요 7번, 8번은 이미 구공으로 나아갑니다 법공 안에 구공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구공이 법공의 극치라는 걸 보여주려고 크게 보면 구공도 법공입니다 만법에 관련된 얘기니까 그런데 앞에 5, 6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접근하는 법공의 진리입니다 일체의 존재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참나의 현존의 일체를 맡기며 살아가자 이 두 가지를 얻으시면 법공 도인이냐, 견성자죠 확철대호가 이 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일상의 이 사람은 늘 참나 상태냐 그건 아니고요 똑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데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늘 사고가 열려 있는 거죠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예고의 편견과 고정관련 습관대로 살지 않나요? 그분들도 그 업력은 똑같이 있어요 어디 간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업력을 없애는 작업을 하신 건 아니에요 견성을 하신 거지 업력은 그대로 있어서 업력이 굴러가는데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업력이 뭔가 찜찜한 쪽으로 향해 가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손못될 업력도 있죠 그러면 그 업력이 발동하면 끌려가더라도 정신 차리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변수가 나와도 딱 방향을 빨리 틀 수 있어요 뭐 이런 겁니다 나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집에 끌려가요 업력 때문에 끌려가요 일반인은 그냥 끌려가서 늘 똑같은 결과가 나는데 견성더위는 업력 때문에 가요 가도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가다가 누군가 말 걸면 딱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회로 탁 틀어버려요 딱 깨어가지고 응 나랑 더 의미 있는 일 하자 하고 중간에 길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은 그러고 저러고 가죠 이제 일어날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도인은 업력은 인정하되 그 업력에 끌려가는 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상황 봐서 탈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건만 되면 탈출할 수 있어요 그게 엄청 큰 차이입니다 술 아니라 뭐라도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탁 끌려가고 있다가 그냥 끌려가고 일반인은 이 양반은 업력이 발동하니까 이걸 못 막겠어서 마음이 그쪽으로 너무 동하니까 가곤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가다가 작은 사고나 작은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변수가 개입되면 그걸 핑계로 틀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어딘데요 가다가 가다가 오우 하고 가스 안 꺼놓은 것 같은데 하고 빨리 집이라도 뭐라도 핑계대서 탈출만 하면 이제 업은 튼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신 차리고 있는 중에 일어나죠 정신 안 차리면요 정신 차리고 있다 보면요 아 하늘이 이거 하지 말하는가 보다 하고 빨리 판단하고 빠져나와 버립니다 가다가도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근데 안 차리고 있으면 그러건 저러건 갑니다 업에 끌려가는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뭐 칠제 아니라 팔제라도 자기 업력은 있어요 다 업력은 있어요 쉽지도 자기 업력이 있죠 업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주에 업력은 있는데 경영을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일주보살이 되면 그래도 벗공 마음법이 모든 업이 참나작용이라는 걸 알았다면 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걸 좀 고민해 보셔야 일반이라고 뭐가 달라야 되잖아요 뭐가 다를 것인가 참나 결국 참나입니다 참나의 현존을 늘 자각할 수 있다 깊은 참나와 함께하는 상태는 늘 아닐 수 있지만 가벼운 정신 차림으로도 우리는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면서 살아간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은하게라도 자각하면서 살아간다 이거 카르마 경영 책에도 다 있습니다 아주 카르마 경영이 기본이니까요 은은하게라도 참나의 작용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남하고 시비부터 싸우는 중에도 정신을 퍼뜩 차릴 수 있단 말이죠 업력 때문에 끌려가다가도 딱 정신 차리면요 세 사람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뭐냐면 왜 세 사람이 되냐 거기서 업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명해?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참나를 늘 은근히 자각하자 하는 것은 선정이죠 자명하면 이게 반야입니다 자명하면 선택할 수 있고 자명한 거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있어야죠 그러면 이 견성도인이 일반이라고 똑같이 살아요 술 드시고 뭔지 다 할 수 있어요 견성도인도 오직하면 인도의 아주 최고 유명한 견성도인 마하르시도 카르마가 발동되는 건 아무도 못 막아 하고 오직 알아차릴 수 있을 뿐 즉 참나로 존재할 수 있을 뿐 카르마가 일어나는 거 못 막아 할 정도로 카르마 일어나는 걸 포기하고 인도도인들은 그냥 가요 못 막아요 견성했다는 걸로 못 막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카르마를 그렇게 숙명론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죠 개척할 수 있다고 보니까 자명하게 깨워서 올바른 선택하면 운명이 바뀔 거 아니냐 좀 더 적극적입니다 인도는 되게 참나 도인들은 많아도 운명에 있어서 되게 소극적이에요 카르마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그거 간여하지 말고 어떤 내 운명 카르마가 발동하든지 업력이 발동하든지 모른다만 하고 깨워서 살아가자 이런 주장이 강해요 근데 이쪽 견성, 선불교는 그런 건 아닙니다 선불교는 승명론적이지 않아요 과거의 승명, 정해진 운명은 인정하지만 그 업력을 내가 경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육바라밀로 경영하자는 얘기는 온전히 안 나온다는 거예요 법공도인들은 깨워서 참나한테 맡기고 가면 극복할 수 있다 참나한테 맡겨버리면 참나의 지혜, 차명한 반야바라밀이 나와서 상황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재미있는 게 그 자명한 반야가 그 자명찜찜을 판단할 때 뭐로 하겠습니까? 육바라밀로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법공도인만 돼도 육바라밀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법공도인은 자기가 확실히 얻은 것은 선정과 반야예요 즉 참나 각성과 언제든지 참나를 자각할 수 있는 그 힘과 선정력과 참나 입장에서 에고랑 다른 참나 입장에서 더 자명한 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육바라밀로트를 가지고 선택하면 육바라밀에 맞는 걸 자명하다고 여기겠죠 따라서 이분만 해도 육바라밀을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견성만 해도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일주보살만 돼도 찬양해 주는 게 이미 이 양반은 육바라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단 이분은 육바라밀을 분석을 해서 육바라밀이 오른 것 같아서 자명한 것 같아서 따르려고 하는 단계죠 따르려고 노력하는 단계 일지는요 육바라밀이 안에서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해도 육바라밀의 균형 감각이 자기 안에 느껴지니까 일주는 육바라밀이 오른 것 같아서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일지는 육바라밀이 편안해서 그냥 그걸 더 편하고 싶어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기면 찜찜하니까 그걸 하는 거고 이분은 육바라밀을 분석해 보면 이게 맞다는 것을 인정 안 하기 힘드니까 억지로 하러 가는 게 일주예요 그러니까 보조진우스님도 수신결해서 일주까지만을 목표로 합니다 일주 얘기도 안 해요 일주를 목표로 해요 왜냐? 일주만 되면 아니 무슨 일이 생기고 몰라 하고 자명하면 육바라밀을 선택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뭘로 하고 자명만 해도 이미 이 앙과는 톨게이트 통과한 거 아니냐고 칭찬해 줄만 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쪽이 톨게이트 통과하는 일지죠 육바라미를 분석을 안 해도 그게 옳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쪽은 분석을 해야 그게 옳지 일주보살 입장은 참나 입장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건 하겠다 그거는 이미 얻으신 거예요 그런데 벚꽁이 더 선명하니까 이분은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이니까 주인공한테 맡기고 해결하자 이건 자명해요 근데 그걸 육바라미를 원만하게 적용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데서 아직 좀 서투르니까 분석을 해봐야 더 원만한 뭔가가 나오고 분석을 해서 그게 참나의 뜻 같으니까 해보려고 하고 이런 단계랍니다 근데 그 육바라미를 얻은 것이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니까 참나한테 맡기고 해결하자는 거니까 육바라미를 분석을 게을리해 버리면 그냥 거기에 안주해 버리면 그냥 선문답이나 날리면서 평생을 소일합니다 왜냐 이미 참나는 얻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선정 고요한 중에 반야 자명한 참나는 얻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육바라미를 분석을 잘 안 하면 참나 얻은 것만으로도 자명한 것 같으니까 마음법을 참나의 작용으로 보는 것만 해도 자명하니까 그냥 거기 안주해서 살아버립니다 근데 좀 더 감각이 있는 분들은 이제 육바라미를 분석을 시작해요 그때 근데 보통은 육바라미를 귀한 것을 못 배워요 절에 가서 육바라미를 하근기나 하는 거야 성찬 선생님도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 거 배우다 보면 육바라미를 분석을 게을리해 버린다 그러면 자기가 얻은 벚꽁의 지혜만 계속 분석해요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지 그러니까 주인공한테 참나한테 맡기면 되지 이렇게만 살아가시면 인생 문제를 되게 다른 방식으로 풀겠죠 그러니까 남들하고 트러블 생겨도 육바라미로 풀려는 노력을 안 하고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인 환영일 뿐 여기 휘둘리지 말자 주인공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일반이라고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풀지만 자칫 잘못하면 업력에 휩쓸리면 소시오패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양심의 어떤 선근이 잡아주면 그 자명함으로 육바라미를 선택해 가지고 육바라미를 일지보살 근사한 맛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오묘한 자리에요 학당에 오셔서 일주된 분들은 그래도 안심입니다 왜? 육바라미를 귀하다는 걸 일찍이 연습해온 일주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안심이에요 왜냐? 참나 만났다고 바로 육바라미를 무시하지 못하실 테니까 벚꽁 안다고 육바라미를 소홀히 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러면 벚꽁에서 얻은 진리가 좋게 승화가 되겠죠 참나는 늘 자각된다 뭔 일이 있어도 참나 자각해야 돼요 사시는 중에 학당에서 이런 말들은 제 얘기를 하도 들어서 한 7년 8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지금 막 머리에 박혀있어요 문제는 내 머리에 박혀있다고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메타인지에 오류가 일어납니다 친근하면 아는 것 같다는 그래서 자기 주변을 늘 돌아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자기 왜냐면 자기 깨어있는 것 같은데 남이 볼 때는 못 깨어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 깨어있게 보이려고 노력하세요 그걸 의식하세요 우리가 일반이라고 도의는 달라야죠 우리가 일반이라고 얘기하면 깝깝한 거 있으시죠 고정관념 속에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같은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소리만 합니다 자기와 합리화하면서 그런데 도의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도의는 건드리면 좀 맛이 달라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떤 고정관념 편견이 있더라도 탁 건드리면 딱 정신 차리고 어? 내 업력이었네 이렇게 판단하고 어? 그 말이 자명하니까 그렇게 하자 이 바뀌는 맛이 있으면 도인이겠죠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같은 얘기만 하고 죽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 더 심해져요 자기 법괴가 더 견고해지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나는 뭐 크게 힘들지 않았다 그러면 점점 그 법괴가 진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노자에서 말한 딱딱한 상태거든요 부드러우라는 게 열린 상태잖아요 죽을 때까지 열려 있는 분이 사실은 청년이죠 굉장히 기억나요 봉호 선생님이 80, 90 되시는데도 자기는 그 청년 청년 때의 그 웅지가 그대로라 자기는 청년 같다는 거예요 만주 들어가야지 이런 웅지가 빨리 홍익인간에서 될 것 같으신 거예요 홍익인간에서 인류를 바로 잡으면 인류가 바로 잡힐 것 같은 그 마음을 저도 이제 알죠 그런데 그런 걸 막 써놓으신 시가 있어요 이 마음이 그대로라 그 청년 때 마음 그대로다 진리를 사랑하는 분들은 나이 들어도 청년 같죠 왜? 더 자명한 거 있으면 움직일 용의가 있으면 청년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야라고 선포할 때부터는 이미 어려서부터 이미 딱딱해집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도 딱딱해요 딱딱딱해져 있어요 나의 말 안 들어요 살기도 힘든데 내 법계나 지키자고 딱 자기 세계만 지킵니다 그냥 열려 있는 분은 육신의 나이가 그분의 마음을 구속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열려 있는데 더 자명한 걸 추구하는 그러니까 깨어서 더 자명한 걸 추구하는 분이 사실은 견성도인이에요 딱딱해져 버리면 일반인이에요 우리 일반인하고 대화하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뻔한 얘기를 계속 그 법계에서만 살려고 하잖아요 자극을 줘도 근데 일반 도인은 달라야죠 건드리면 딱 정신 차린 맛이 이분은 정신을 차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도 깨어 있구나 자기 마음이 고집을 부리면요 고집, 엄력이 있으니까 고집을 부리다가도 여기까지는 아니야 하고 탁 틀어버리는 맛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되게 맛이 다르겠죠 그럼 내가 자명한 얘기를 하면 먹히는 거예요 일반인은 내가 자명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면 안 먹혀요 근데 도인은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얘기여도 내가 자명한 걸로 다가가면 자명한 거에는 반응을 해줘요 아무리 싫어도 그 사람이 엄력과 애고에서는 되게 거부해도 정신 차리고 야 정신 차리자 참나 입장에서 보자 너 지금 습관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 말에 저게 자명할 수도 있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견성 도인이죠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가 자명하게 깨달은 진리가 일체가 참나 작용이라는 건 아무리 확인해 봐도 맞더라 그 정도는 알고 계시니까 일체를 참나 작용으로 보니까 결국 그 얘기는요 내가 사는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생각감정 오감이 내가 사는 우주의 전부란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우주를 자명하게 경영하려는 그 마인드는 있다고요 벚궁도인들은 마을이시는 아공 벚궁 그 중간쯤에 존재합니다 벚궁에 대해서 아는데도 되게 우주에 대해서 소극적이죠 근데 선불견은 달라요 벚궁을 제대로 알면 뭐 술 마시고 고기 먹고 하는 거에는 이게 안 걸립니다 왜냐면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니까 내가 경영을 하니까 먹어서 더 자명하면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술 한잔 하는 게 뭐라고 그 쪼잔하게 술 먹네 맞네 그게 뭐라고요 그냥 마시고 예수님처럼 입에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힌다 이런 벚궁 마인드로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벌써 견성도인만 돼도 현재 불교의 어떤 개율 체계에서 사실 그 사람들 감당 못 해요 더 나아가서 구공까지 가버리면요 육발의 면에 맞으면 뭔 짓도 해버립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을 사실 감당할 교리가 아니에요 지금 대승 불교 우리나라 대승 불교의 어떤 개율이나 모든 그 경영 조직 운영하는 걸 보면요 소승 불교가 조금 확장된 소승 불교가 좀 세고 세속에 좀 적응된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벌써 벚꽁만 가도 천지만물이 내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는 시각인데 이분들만 해도 선불교만 돼도 벌써 고기 먹고 곡차 술 곡차라고 해서 마시고 이런 거 구속 안 받거든요 그거 먹는데 막 식은 땀 흘리게 하면 오히려 지적 받죠 천지만물이 네 작용인데 술에 손이 떨리면 고기에 손이 옛날 견성도인들은 자기 제자 부르다 고기 먹이고 그러면 파르르 떨리죠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공부가 그 수준이다 오히려 지적해 줍니다 이게 벌써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눈앞에 있는 걸 지금 너는 네 참나작용이라는 걸 모르겠냐 하고 공격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벚꽁도인만 돼도 자유로운데 육바람이라 알면 진짜 자유가 오죠 이 자유는 아직 이제 고공에 비하면 모자란 자유지만 또 이 자유에 심취해 버리면 내 안에 참나 있다는 거랑 벚꽁으로 우주를 해석하는 데서 오는 그 자명함 이걸로 천지의 내가 이제 걱정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까지 그 모든 게 내 참나의 작용이요 거기서 어떤 희비극이 펼쳐진들 또 업력의 작용이고 그 업력과 내 도력이 만나서 그 안에서 난 자명하게 그 모든 업력을 참나의 작용으로 꿰뚫어보고 내가 또 자유자유자하게 술을 놓으면서 법공에 술을 놓으면서 살아가면 그게 보살도야 하고 쳐버립니다 사실은 보살도는 더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밖에 모르니까 그게 다지 하고 가버려요 그런 거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당에서 일주의 경지 법공도인의 경지로 나아가시라는 건 고기술 얻으시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참나를 자각해서 정신 차리실 것 그리고 선정만 이기하다 보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쁜 일과 중에 딱 정신 차리고 있다는 게 참나만 보고 있다는 게 정신 차린 게 아닙니다 더 자명한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정신 차린 거지 참나 보는 건 기본이고 은은하건 강하건 늘 참나를 자각하고 살아가고 은은할 때는요 그냥 정신 차린 정도만이라도 살아가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있는 게 참나라는 걸 아니까 이미 지혜로 지혜가 있으니까요 깊은 선정이 아니어도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가 막아줍니다 선정이 약할 때는 지혜가 막아져요 야 네 참나가 어디가 선정이 약해지면 애고가 겁냅니다 참나 놓친 거 같아 그 소리 하는 게 참나야 자기가 바로 해결해 버려 지혜가 있으니까 그걸 꼭 깊은 선정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야 그딴 소리 하지 마 네가 지금 떠드는 게 참나작용이야 이래버리면 자기가 자기한테 그 소리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럼 이미 몰라가 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이분은 그래서 남하고 싸울 때도 정신 차린 게 이미 선정인 줄 알아요 또 깊은 선정 필요하다고 안 해요 그냥 이 선정이 선정이라는 거 아니까 그럼 정신 차리고 네가 선정이면 자명한 선택해봐 해가지고 복공의 근거에서 남하고 싸울 때도 그 자체 매몰되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서 욕을 하건 뭘 하건 자명한 거 있으면 다 해버리고 더 자명한 거 덜 찜찜한 걸 계속 찾아가는 거죠 자기 지혜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해라 말아도 없는 거예요 복공까지만 가면요 개율이 이 사람을 못 막아요 개율은요 그건 그냥 딱 이상론이잖아요 술 먹지 마라 이제 살다 보면 별의별 상황이 태워지는데 그 개율이 그 상황에 그 상황을 감안하고 만든 개율인지도 알 수 없어요 사실 이 개율 만든 양반이 이 상황을 겪어봤을까도 알 수 없어요 상황이란 게 얼마나 다양한데 근데 그걸 하고 있다가 그 아공은 아공도인들은 숲에서 사니까 그거 지킬 수 있는데 복공도인은 벌써 천지가 내 집이에요 이분은 출가라는 것도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천지가 내 집인데 천지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내가 사는 천지고 그게 내 우주인데 거기서 술 한 잔 안에 바르르 떨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서 술 고기 탐닉하면 그건 그냥 땡중인 거고요 이거는 깨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아 보여도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카르마가 다르게 발생합니다 속이 다르니까 그래서 깨어서 견성 복공 꿰뚫어보고 살아가는 도인은 또 다른 삶이 승의 모습을 할 수도 있고 소균의 모습을 할 수도 있고 자유자증 그건 거죽이니까 이 정도만 돼도 최고인데 이 정도는 뭐로 얻느냐 선정과 지혜로 얻는다 그래서 육바람을 덧닦을 미천이 만들어지는 게 일주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이건 영성계의 석사입니다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아직 박사는 아니에요 구공부터는 박사입니다 그래서 구공 일지 이후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박사 이유는 없잖아요 박사니까 그 이후 연륜에 따라 또 깊이가 있지만 이미 박사는 박사인 거예요 유단자는 유단자입니다 구공 이후는 그래서 일지만 되면 공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화원경 초발심 공덕품에서 일지만 돼도 우주가 공부 끝난 것처럼 찬양해 주는 게 박사 나왔다는 거예요 이 박사가 노벨상 탈 박사까지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고 박사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주가 볼 때는 한 명 다 공부 끝냈다 정도 수준이에요 일지만 돼도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법공 얻은 걸로는 아직 불안해요 이 도인이 소시오로 갈 수도 있다 잘못하고 업력이 승하면 업력을 잘 누르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공부를 더 해봐야 아니까 법공 도인들에 대해서는 우주가 아직 일지라고 일지처럼 환영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주만 가면 사실은 공부가 이제 여기서 박사 가는 건 수월하거든요 이미 방향은 다 나오니까 엄청난 무기를 얻었잖아요 선전과 반열은 그럼 그 전에는 왜 중생이 힘드냐 참나를 자각하지 못하고 참나 입장에서 자명한 판단을 못 내리는 것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거 읽어드리려는 게 이분들이 얻은 최고의 요결이 뭔가 이 책 전체에서 요결이 몰라만 하면 참나를 얻게 되고 참나가 텅 빈 알아차림 참나가만 등장하면 참나만 얻으면 참나만 등장하면 부처다 더 공부할 것도 없다 선악도 이제 따지지 말고 참나 안에서 그냥 자명하게 살다 가라 이게 다예요 어떤 현상이 너한테 일어나건 다 참나의 작용으로 알고 참나한테 던지고 벚꽁의 진리에 의거해서 자명하게 살아가라 육바람일이 아직 안 나오니까 이 얘기밖에 못해 줍니다 여기에 육바람일이 곁들어지면 육바람일이 자명하다 쪽으로 흘러서 일지보살이 될 텐데 이 얘기를 모르면 여기에 만족해 버리면 그냥 딱 벚꽁도이는 그 정도가 맛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돌을 닦다가 몸으로 봅니까? 마음으로 봅니까? 눈으로 봅니까? 귀로 봅니까? 보는 건 여러 가지로 보는 게 없느니라 이거는 자성이 보는 이라 네 본성이 본다 왜냐하면 자성이 본래 청정하여 다면이 비고 또 고요하여 텅 비어 있는데 그 고요한 본체 가운데서 능히 보는 것이 나오느니라 그럼 이 양반들은 뭐 저기 지금 얘기하는 아트만이라고 욕 먹을만 하죠 참나가 실체가 있냐 없냐 뭐 열반이 실체가 있냐 없냐 싸우는데 이분들은 그런 싸움에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텅 빈 고요한 본체 중에 보는 놈이 있다 그게 참나다 거기서 본다 육근작용 생각감정의 작용 다 거기서 보는 거다 다만 청정한 본체조차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이 본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 청정한 본체도 텅 비었다면서 어디서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제자가 비유하자면 밝은 거울 가운데 모양이 없으나 일체 모양을 비출 수 있는 거랑 똑같다 거울이 텅 비어 있다고 못 비추냐 이거죠 뭐 우리들 하던 얘기죠 더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딱 고정도 한 거예요 생각감정 오감을 일체 몰라 해버리면 텅 빈 거울이 되고 텅 빈 거울은 실체가 있죠 비추고 있다 실체는 있는데 생각감정 오감으로는 안 잡히니까 텅 비었다고 하는 것 뿐이고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걸 가지고 인도 아트만이랑 똑같다 그러면 똑같은 거죠 아무튼 이분들은 이게 진리라고 본 거예요 우리 안에는 텅 비어 있지만 알아차리는 실체가 있다 왜냐하면 밝은 거울이 무심하기 때문이라 밝은 거울에는 어떤 때도 마음의 때도 없다 배우는 사람이 만약 마음에 물든 바 없어 즉 몰라 해버리면 생각감정 오감에 물들지 않으시고요 몰라 해버리면 망심이 나지 않고 주객도 사라지면 자연이 청정하고 청정해진 까닭에 보는 놈이 생기는 거다 청정하면 보는 놈이 있다 어떠세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내가 본다고 하는 거는 물건을 대하거나 물건을 대하지 않거나 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다는 그 성품 알아차리는 성품은 영원한 까닭에 물건이 있건 없건 항상 보는 이라 항상 보고 있는 그 놈이 있다 그런 까닭에 물건에는 본래 스스로 가고음이 있으나 본다는 성품에는 가고음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가 영생의 자리인 거예요 영원히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아니면 그게 영생의 핵인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죠 생각감정고 가면 다 무상한데 영원한 게 내 안에 있다 이분들은 그냥 이런 거 주장 이 책 전체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마음만 비우면 알아차리는 놈 나온다 그러면 도인이다 재미있는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도노는 보시바라밀로부터 육바라밀 얘기가 나오는 글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도노의 문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보시바라밀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육바라밀도 먹어버리려는 논리예요 참나 안에 원래 육바라밀이 들어있으니 벚꽁만 깨달으면 육바라밀도 이미 그 안에 온전하다 이주장하려고요 육바라밀을 안 하면서 하지도 않고 이해되시죠? 육바라밀도 자기들 걸로 먹으려고 보세요 참나 안에 원래 육바라밀이 있죠 이건 알아요 벚꽁 도인도 예리한 분은 알아요 모르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벚꽁 안에서도 깊이가 다릅니다 영적 선근의 깊이가 이 애고를 넘어서서 참나만 알면 끝난다 참나 안에는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갖춰져 있으니 참나만 얻으면 너는 이미 부천거다 이런 논리를 할 때도 육바라밀을 갖다 써요 이분들도 알긴 아는 분들이에요 이 얘기하는 분들은 어떠세요? 그럴싸하죠 참나 안에 원래 육바라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만 하고 있으면 육바라밀이 이미 온전하게 갖춰진 겁니다 이런 분 많죠 저한테 그런데 왜 또 꼭 노트를 써야 되나요? 이렇게 결론이 노트 쓰기 싫어요 학당에 수없이 질문했던 분들인데 이 논리가 사실 있어요 벚꽁에는 벚꽁 도인들은 그 주장을 해요 보세요 보시바라밀만 하면 들어간다 그런데 부처님은 육바라밀 전체를 보살의 행위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보시바라밀 하나만 얘기하시나요? 미혹한 사람은 제가 미혹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분이 볼 때는 지금 이 스님 누구예요? 이름 알아둬야지 마조 스님 제자 대주 스님인데요 이분이 볼 때는 제가 미혹한 사람입니다 교종들 교학자들이에요 그 미혹한 놈들은 그 나머지 다섯 바라밀이 보시바라밀에서 나는 걸 몰라 그래서 보시바라밀만 하면 육바라밀이 다 갖춰지는 걸 몰라 그러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육바라밀을 다 닦아야 되는데 왜 보시바라밀만 얘기하나? 왜 보시만 닦으면 다 들어있다고 하나? 이걸 물으니까 보시를 설명해 주마 뭘 보시하는 겁니까? 두 가지 성품 이원성을 보시해 버리는 거다 보시는 버린다는 거예요 이원성을 버려버린다 그럼 이원성이 뭐냐? 선악 선도 악도 버려버리라 왜냐? 에고가 가지고 있는 게 이원성이죠 저도 이 강이 있어요 오직 이원성을 초월하십시오 이원성만 따지지만 않으면 바로 참나다 신신명예 지극한 돈 어렵지 않으니 따지지만 마라 이원성 옳으냐 그르냐 따지지만 마라 몰라 해버려라 이 소리를 선악을 보시해 버려라 가 선악 몰라 하라는 거예요 선악 몰라 해라 내가 선한지 악한지도 몰라 해버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해버리고 이쁜지 미운지도 몰라 해버리고 공인지 공이 아닌지 산란한지 선정 상태인지도 깨끗한지 더러운지도 다 몰라 해버려라 그걸 보시해 버려라 그러면 공함을 얻는다 모두 보시해 버리면 공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보시 바람일만 하면 만 가지 인연이 끊어져 버린다 보세요 보시 바람일만 했는데 이미 세상을 초월해 버렸어요 다른 바람일을 다 끌 필요가 없죠 왜냐? 목표가 원래 참나각성이니까 이분들은 이분들은 육바람일의 구현이 목표가 아니에요 참나각성이 목표고 참나자리에서 이 우주를 벗공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목표니까 보시 바람일만 하면 이미 참나를 얻어서 참나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데 나머지 바람일을 왜 당냐는 거예요 일체처에 무심하게 된다 보시 바람일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들어요 사익경이라는 경전에 이르기를 보시 바람일을 자기 입장에 맞는 경전을 근거로 대여 보시 바람일이란 번뇌를 버리는 게 보시요 모든 만법에 대해서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게 지게요 다 같은 소리예요 분별심만 버리면 보시예요 분별심버리면 보시 바람일이요 분별심이나 번뇌가 안 일어나면 지게 바람일이요 안 일어나면 청정한 거잖아요 계율은 청정한 거니까 자 내려놓는 거는 분별심을 지금 번뇌 같은 겁니다 를 내려놓고 지게는 이거 안 일으키면 청정한 거니까 번뇌 분별심 안 일으키면 지게요 모든 법에 대해서 손상한 이 번뇌라 분별심으로 훼손되지 않으면 인욕이요 그런 걸로 열받지 않으면 인욕이요 분노하지 않으면 그 모든 법에 대해서 형상을 떠나버리면 정진이요 나태하다는 그런 것도 다 분별심에서 나오니까 분별심 떠나버리면 지금 다 똑같은 소리예요 분별심으로 통일해 볼게요 분별심을 버리면 보시요 분별심이 안 일어나면 지게요 분별심에 훼손되지 않으면 인욕이요 분별심에 형상을 떠나면 정진이요 분별심에 집착하지 않으면 선정이요 분별심에 대한 망상이 없으면 반이 아니라 게임 끝났죠 육바람일 하기 너무 쉽죠 몰라 하는 순간 육바람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몰라 할 때 보시바람일을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이미 들어있는 거죠 육바람일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섯 가지 법이라고 하느니라 지금 다시 여섯 가지 법에 이름을 붙이면 내가 다시 정리해주면 버리는 게 보시요 일어나지 않는 게 지게요 훼손되지 않는 게 인욕이요 형상 떠나는 게 정진이요 집착 안 하는 게 선정이요 망상 없는 게 반이 아니라 이렇게 여섯 가지 법을 원래 그냥 참나 하나인데 여섯 가지 바람일의 이름을 정해놓은 거는 방편으로 가짜 이름을 세워놓은 거다 근데 이걸 모르고 꼭 미혹한 자식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섯 가지 법에 그 여섯 가지 숫자에 집착해가지고 여섯 가지 법을 육바람일을 다 해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오래도록 생사에 윤회하는 이라 보살도 하는 걸 이렇게 욕하는 겁니다 보살돼서 지가 육도 윤회하면서 중생 부재한다고 육바람일 닦는다고 빨리 견성하고 끝낼 일이지 견성도 안 하고 육바람일 돌면서 삽질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보살도를 비방합니다 이 견성도인들은 이게 악질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보살이 육도 윤회을 돌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행동을요 견성 못해서 저러지라고 그래요 이 두 분이 다 문제예요 알아안드는 보살을 뭐라고 하잖아요 저게 열반을 못 얻어서 저러지 육도를 돌고 있지 견성도인은 저게 견성을 못해서 육도를 돌고 있지 보살은요 견성은 진지게 했는데 중생 도와주려고 돌고 있는데 돌고 있는 마음 자체가 이미 사바세계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면서 돌고 있는데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도 못하고 보살들은 견성 못했다고 봅니다 지금 선불교 조사들은 그러니까 보살보다 조사가 높다고 보는 거예요 화두잡고 터진 조사가 이미 맥컵 전에 견성에서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일지부터 십지 가려고 돌고 있는 거를 일지도 안 되는 일주짜리들이 화두 닫고 있으면서 요거 화두 터지면 끝낼 일을 저 지랄을 하고 있다 하고 진짜 제가 좀 세게 얘기한 게 진짜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보살이요 지금 대승에서도 무시받고 있는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이겁니다 선불교가 승한 곳에서는 보살이 무시받아요 지들이 진짜 보살이라고 그래요 오해가 일어나는 거 아시겠죠 아니 화두 터지는 게 보살이지 견성을 해 제발 왜 돌아다녀 일지부터 십지가 간다고 우리는 견성하면 바로 부처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도 수처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순과 대승은 결별하라 사주도 필요 없다 빨리 이혼하라 막 이런 거 외쳤잖아요 일단 둘은 너무 다르다 그런데 대승 안에서도 선불교랑 이 보살이도가 얼마나 다른지 아셔야 돼요 둘도 대승 안에 들어와 있는 소승이에요 견성 이 선불교가 아라 안에 어떤 다른 변형된 모습입니다 벗공 아라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살이도를 이해 못합니다 결국 그 근원이 뭐냐 보살이도는 무조건 육바라미래요 육바라미를 이해 못 한다는 게 관건입니다 지금 육바라미를 이해하신 건가요 이분들이 이것도 자명한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에 육바라미래 종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종자 있는 것에 만족해 버려요 꽃 피우지 않아요 그럼 자기 삶 모든 곳에서 청정함이 드러나고 나태가 안 일어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태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태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 하고 나태해야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갖다 써버리는 학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선불교식으로 가면 육바라미를 나와줘야 결국은 보살이 나옵니다 겉으로까지 육바라미를 나와야 보살인데 참나의 육바라미를 있어야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에 만족해 버리면 육바라미를 하나도 안 닦을 수도 있겠죠 계속 몰라만 해도 나기는 육바라미를 닦인다고 생각하겠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도를 배우는 사람 너희 그대 도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내가 학인들한테 말하노니 오직 보시바라미만 닦아라 그러면 마음법이 두루 원만해지거늘 어찌 그 다섯 가지 법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보시바라미만 하면 몰라만 해버리면 마음법이 다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다섯 바라미를 거기 왜 안 들어와 있겠냐 너 안에 없겠냐 그러니까 지금도 스님들이 선불교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불교방송 제가 보면 늘 나옵니다 하한거나 동한거 결제해제 법문에 참나만 깨달아라 참나 안에 마음법이 다 들어있다 참나가 이미 원만하다 참나만 알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그 얘기밖에 안 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한다면요 저는 보살이니까 보살대 입장에서는 택도 없다는 참나는 육바라미를 닦을 육바라미를 공부할 이게 석사면 박사밖에 안 돼요 이게 박사면 석사밖에 안 돼요 고 깨달음으로는 약하다 본격적으로 육바라미를 연구할 수 있는 자기 안에 육바라미를 다 들어있는 거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건데 이분들이 거기서 멈춰버린다 이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얘기만 들으셔도 이해 될 겁니다 보이 여기가 이제 보이 지게 인욕 보이 지게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러면 선정 하나 얻으려고 그분들이 화두선을 몇 십 년씩 합니다 바라밀 중에 하나 얻는데 몇 십 년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반야는요 그러면 보시는요 지게는요 인욕은요 정진은요 다 그 정도로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얻기는 선정바라밀에만 공을 들여놓고 반야바라밀과 선정바라밀에만 공을 들여놓고 나머지 바라밀은 공으로 얻으려는 심산이 있어요 그분들 말씀이 맞다면 선정도 공으로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반야도 공으로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시 바라밀 하나만 닦으면 나머지 다 얻는다 이런 발상도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일종의 선정이죠 몰라 해버리는 걸 보시라고 부르기 때문에 선정 안에 있는 보시의 요소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요 부분적 자명함에 빠져가지고 전체적 자명함을 놓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내 애고가 선정 하나 닦는데 40년 50년이 걸리는데 보시지게 인욕을 원만하게 구현하려면 현상계에 구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선정도 원래 퍼펙트 했어요 참나에서는 현상계의 선정이 애고 차원에서 선정을 구현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린 겁니다 애고 차원에서 원래 참나는 지혜로운데 애고 차원에서 지혜를 구족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쪽 업장이 털려야 반야가 발현되거든요 무지의 업장이 털려야 선정을 방해하는 산란함의 업장이 털려야 참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탐욕이 털려야 보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탐욕에 휘둘리는 마음이 털려야 지게가 드러나거든요 애고적으로 성내는 마음의 그 업장이 털려야 인욕이 드러나거든요 나태의 업장이 털려야 정진이 드러나거든요 나머지는 업장이 안 털렸는데 자기가 겨우 선정과 반야에서 일부 업장 털려놓고 갑자기 다 끝났다고 했지 원래 교학에서 저게 다 털려야 부처인데 갑자기 견성하면 부처가 된다는 이론을 주장합니다 성철스님은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첫째, 그 성철스님의 이 도노돈수로는 이런 경전적 근거를 갖고 있는 도노돈수로는 뭐가 잘못되냐면 도노해가지고 참나를 단박에 만나서 참나에 안주하니까 참나 자리에선 닦을 게 없다 그 도노돈수를 주장하시면 그 말은 맞아요 탁 깨쳤을 때 닦을 게 없어요 참나는 원래 원전하니까 그 주장만 하시면 맞는데 그분이 지금 잘못된 얘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단박에 깨달아서 참나를 만날 수 있는 거를 뭐 몽중이려니 오메이려니 해가지고 화두에 집착하게 만든 거 참나보다는 화두에 집착하게 만든 거 두번째, 도노돈수면 이분들은 아셨어요 이분들하고 지금 성철스님하고 다릅니다 도노돈수로니 이분들은 철저히 애고세계는 안 봐요 참나 자리 들어가니까 육바람일 다 있더라 이 얘기만 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성철스님은 이분들하고 지금 입장이 달라요 이분들 걸 잘못 이해하셨어요 견성하면 참나 만나면 그러니까 이 참나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견성만 하면 무조건 부처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부처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견성을 하면 십이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성철스님은 잘못된 소리입니다 갑자기 견성은 참나 참나 찾으며 참나 원래 온전하다가 돈오돈수의 본식인데 중국 조사님들의 본식인데 이걸 가져다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견성을 하면 참나를 찾으면 애고가 다 정화된 십이지 부처가 된다는 주장을 한 건 이거는 중국 조사들하고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중국 조사들은 애초에 일지부터 십지 체계를 비방합니다 뒤에 전신보배에서 비방해요 아니 견성하면 끝날 걸 왜 일지니 십지니 따지면서 육도윤회를 헤매고 다녀 이게 중국 조사들의 입장이에요 즉 일지부터 십지 체계를 아예 불허하는 거예요 나는 참나 만났고 참나 하나만 보고 영원히 살다 갈 거야 근데 지금 성철스님은 참나 하나를 만났더니 십이지 부처가 돼버렸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중국 스님들도 안 하는 주장이에요 잘못된 도노돈수 이론입니다 이 주장 때문에 공부가 다 망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성은 겨우 참나 만나놓고 복공도인 대놓고 바라기는 십이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지도 안 되는 양반이 지금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처인가 하면 안 맞거든요 육바람일이 원만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참나만 얻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부처가 되신 건데 요구하기를 교학의 부처를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학을 무시할 거면 끝까지 무시하셔야죠 우리는 교회 별전이야 교학 외에 따로 전해오는 거야 우리는 일지 십지 그 카운터 안에 그냥 견성에서 참나 만나면 부처라고 봐 이러고 밀고 나가셔야죠 중국 스님들은 그랬어요 중국 고슴들은 근데 성취하 스님은 트러블입니다 갑자기 시험은 이걸 보고는 자격증은 저걸 바라신 거예요 CPA 보고 막 변호사 자격증을 바라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게 황당하다는 걸 지금 몰라요 충격적인 건 이 모순을 못 찾아 되시더라고요 저 혼자 우기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듣거나 말거나 그냥 저는 아니 안 맞으니까 중국 스님들 중국 더넛언습하는 오히려 제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어휴 힘내라고 참나만 만나면 너 육바람이 이미 갖춘 거야 이거 이 부분도 저도 지도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참나만 하시면 그 안에 인이 다 있습니다 저 이런 강의 했어요 실제로 왜 있냐 깨어있으면 참나 안에서는요 거기 나와 남이 있습니까 인이잖아요 그럼 나와 남이 없는데 남한테 죄를 짓습니까 정이잖아요 의잖아요 거기에 부조화라는 게 있나요 참나 상태 예절이잖아요 거기 무지라는 게 있습니까 자명할 뿐이지 그럼 지혜잖아요 거기 나태함이 있습니까 성실하지 그럼 제가 이거 해놓고 참나 얻었으면 이니에이지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문제라는 거죠 이니에이지의 본질이 참나 안에서는 온전히 구현되어 있습니다 에고가 문제입니다 에고가 구현을 못합니다 왜 참나 상태에 깨어있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안 나옵니까 도대체 참나는 나와 남이 없는데 왜 에고에서는 나와 남이 그렇게 투철합니까 참나는 정의로운데 왜 에고에서는 그렇게 남한테 못살게 굽니까 참나에선 조화로운데 왜 에고는 그렇게 남하고 조화를 못 이룹니까 상황과 조화를 못 이룹니까 자기 처지와 조화를 못 이룹니까 참나는 그렇게 자명한데 왜 에고는 무지투성이고 왜 찜찜투성입니까 참나는 나태하지 않은데 왜 에고는 그렇게 틈만 나면 나태합니까 요걸 가지고 공부하는 거 그래서 견성한 뒤에 진짜 공부가 시작돼요 사도바울도 성령체험 칭의의 성령체험 하고 나니까 자기가 찜찜해지기 시작 왜 이렇게 하나님 법을 안 따르는 거지 내가 그 고민이 로마서에 다 나오죠 종교 불문하고 공부한 도인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엉뚱한 이론이 나오냐는 거예요 견성만 하면 갑자기 에고가 다 정화된다는 주장이 왜 나오냐는 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거는 100% 잘못된 주장 견성을 했으면 견성하고 보니 참나에는 육바람이 원만하더라 이 주장은 저도 동의한다니까요 그런 의미의 견성성불 도노돈수 아니 단박에 깨달았더니 거긴 닦을 게 없더라고 도노돈수죠 단박 깨달았더니 단박 닦여 버린 거예요 도노돈수 맞습니다 거기서는 이해하시죠 진짜 무슨 무슨 말씀 하는지 이런 차원의 이기면 얼마든지 환영기 그래서 제가 중국 조사님들 경전은 자주 강의하는데 그 왜 그 제가 비판하느냐 성철수님 주장은 중국 조사들과 의견이 또 달라서 그래요 중국 조사들도 지금 비판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살보다 조사를 높게 봅니다 심지어 보살도를 주장한 여래의 부처님보다도 조사를 높게 봅니다 그래서 여래선은 하급선이고 조사선이 상급선이에요 선불교에서 조사선이 최상승선이에요 단박에 참나로 들어가게 하는 건 조사선이고 여래선은 사선정을 닦는 거기 때문에 여래도 무시합니다 조사가 최고예요 선불교는 자 소승불교는 아라하니 최고입니다 부처님은 어차피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높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라하니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선불교는 부처님하고 높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최고입니다 왜 조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조사처럼 화도 터져서 바로 견성하고 싶은 게 목표거든요 눈앞의 목표가 아라하니고 눈앞의 목표가 조사예요 제가 견성도인 확철대호자라고 하는 분을 선불교에서는 조사스님이라고 해요 조사가 목표입니다 선불교는 여래선은 학급선, 애고로 닦는 선 조사선은 단박에 견성하는 선 이렇게 구분할 때는 원래 함께 쓰기도 하는데 구분할 때는 조사선이 더 높습니다 저는 보살선, 육바라밀선을 주장하는 거죠 전혀 입장이 달라요 지금 제가 지금 전 세계 모든 불교를 사실은 비판하고 제가 제일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그런 거죠 어차피 지옥 가도 제가 가지 뭐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지금 역사상 안 밝혀져서 이게 제대로 안 밝혀져서 인류가 헤맨 거예요 이 책에서 육바라밀 안 나옵니다 다 뒤지면 복공까지 나옵니다 제 얘기를 다 입증하실 수 있어요 초기불교 선사들 초기불교 공부하시는 선사들 스님들 책 공부하면 아공 밖에 안 나옵니다 절대 복공 안 나옵니다 선불교 책 다 읽으면 복공 밖에 안 나옵니다 절대 구공 안 나옵니다 심지어 연불선하는 분들도 육바라밀은 그렇게 탐내세요 아미타불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할 때 여기에 보시가 들어있고 지게가 들어있고 인욕이 들어있고 정진이 들어있고 선정 반영 나무아미타불하고 다 맞기니 그게 보시요 나무아미타불하니 죄가 안 일어나니 그게 계율이고 나무아미타불 이름이 제일 최고의 계율이요 청정 계율이요 나무아미타불하고 아미타불한테 염원하는 게 그게 내 모든 것을 비우는 거니까 인욕이요 내 치욕을 견디는 거고 나무아미타불 하는 게 최고의 정진이요 나무아미타불이 그대로 선정이고 깨어나는 거고 나무아미타불이 깨어있음이요 나무아미타불 이상의 지혜가 어디 있냐 그냥 육바라미를 할 필요가 없다 그게 또 일본 정토정 고승들의 주장입니다 육바라미를 할 필요 없다 그 시간에 나무아미타불 한 번 더 해라 이러면 쟤는 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쟤는 주장을 이게 보살도가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살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틈만 나면 하나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저 화두만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저 연불만 하면 안 될까요? 저 그냥 이빠사나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우주랑 수작을 하실 기세세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걸로 합시다 우주가 수작이 됩니까 우주랑 우주는 육바라미를 요구하는데 육바라미를 안 하고 해결해 보려는 꼼수고 육바라미를 어려우니까 고승들이 혹시 그렇게 지도했다면 방편입니다 일단 이거라도 하자 하나를 해 놓으면 육바라미를 중에 선이라도 그렇게 닦아 놓으면 선정 안에 다 들어 있으라고 꼬셔서 선을 닦아 놓으면 나중에 자 이제 육바라미를 할 만하지 하자 하고 꼬뜩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말하면 방편이고 나쁜 의미로 말하면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어떻게 커버해 보려는 욕심입니다 꼼수입니다 그거를 이제 실상을 분명히 드러내자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카르마 경영 책 쓸 때도 제목을 원래 육바라미를 선 이렇게 잡았잖아요 대승 보살의 길 육바라미를 선 육바라미를 선 아니고 화두선 연불선 모든 선으로는 육바라미를 선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육바라미를 선만이 모든 것을 진리를 다 덮을 수 있다 그 우주를 육바라미로 다 덮을 수 있는 분이 초발신 보살입니다 초발신 보살은 일지 보살은요 대단한 게요 천지 우주가 내 마음 작용인 줄 알죠 벚꽁까지 안단 말이에요 천지 우주 마무리 내 마음 작용인지 아니까 벚꽁 도입만 돼도요 마음이 하얘아 같아야 돼요 아니 뭔 일이 지금 일어나도 다 참나의 작용이라니까요 참나는 내 우주에 내 마음이고 내 우주 작용이잖아요 다 내 안에 일인 거예요 우주 사바세계 모든 지구 아니라 시방세계 모든 일이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니까 항상 자기는 자기 우주를 이렇게 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관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우주에서 지금 항상 자기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분이고 우주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 들여다보는 게 우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생각감정 오감뿐이니까요 우주라는 게 이것만 해도 얼마나 환희의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일주 5살만 돼도 우주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일 마친 도인이니 막 이 소리가 나와요 진짜로 그 경지가 진짜 그래요 내가 우주의 주인공이 돼서 내 마음을 마음 자리를 다 관하고 있다는 게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관하고만 있다는 거죠 관하고 자명한 걸 선택하고 싶은데 자명한 진리가 아직 부족하니까 경영이 뜻대로 안 됩니다 육바라밀까지 알고 나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일지 5살의 경지가 진작이 가실까요 온 우주를 내 마음의 문제로 보고 자기 마음을 육바라밀로만 해결하면 온 우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아낸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온 우주에 대한 해결법까지 넣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지 5살 이후는 그냥 박사라는 거예요 박사 그냥 정신분야의 박사예요 그냥 이분은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지 5살은 매일매일 자기 마음에서 육바라밀이 승리하게 도와줍니다 고지전이죠 일진 일태를 하지만 항상 다시 내가 깃발 꽂아놓고 끝낸다고요 이기는 법을 아니까 질 땐 지는데 또 다시 승리해 놓습니다 사도 바올도 이렇게 살았고 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 정도 하신 분들은 일진 일태 아마게돈이 계속 날마다 벌어지는데 날마다 다시 또 정복해 놓습니다 다시 육바라밀로 깃발 꽂습니다 자기 우주에서 자기의 희노애락을 보세요 자신의 우주라는 건 자기의 희노애락이죠 자신의 희노애락을 매일매일 경영하면서 항상 진리가 승리하게 자기 우주에서 진리가 승리하게 만들므로써 온 우주에서 진리가 승리하게 도와주는 사람 자신의 희노애락을 잘 경영해서 천지만물을 제자리 찾고 길러지게 도와주는 사람 이러면 유교에서 군자입니다 불교에서 이러면 보살입니다 정식 보살은 일지보살부터예요 답이 나왔거든요 자기 마음만 잘 들여다봐요 자기 마음이 우주인지 아니까 무슨 일 있어 남이 뭐 어떻게 막 불어도 자기 마음 안에서는 계속 육바라밀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졌다가도 또 힘을 내서 이겨놓고 또 다시 돌려놓고 또 돌려놓고 이게 기독교의 이긴 자 승리한 자예요 그 승리한 자한테는 에너지채 쏜다 이게 기독교 이룰 일단 승리를 해라 에너지채 제대로 있고 싶으면 승리를 해라 그 전에 에너지채만 막 돋닦아서 단악을 해가지고 입어도 그건 아닙니다 지금 승리를 못한 사람한테는 어차피 그 영화라고 안해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에너지채가 급한 게 아니라 일지가 급한 거예요 일지만 대놓으면 우주 문제가 풀리는데 하늘이 에너지채 안 도와줄까요? 일지 도인한테 하기 싫어도 여러분 아마 강제로라도 호흡시켜서 에너지채 없게 도와줄 겁니다